퀄샷 kings and kings 자 시작했고요 주번째 연기입니다 최종준 두번째 연기 포커스와 해피, 해피가 일정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포커스에 한시 빨간색 오크 그리에 맞서는 해피 디미트리 코스틴 선수에 일곱시 파랑색 언데드 맵은 현실드 1이에요 네 아까 전에도 이 맵이 포커 선수의 루저 맵이긴 했지만 루즈를 안 했기 때문에 맵이 안 걸렸죠 그렇죠 이제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됩니다 지는 순간 바로 끝이에요 포커스의 골드리그가 끝날 수가 있어요 4인킥이에요? 이거 자주 하나보네요 포커 선수가 포커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조금 하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시로 하네요 저게 배럭 지은 다음에 원래 그 다음 나오는 피언으로 바로 오금강을 치워주는데 사람들은 나무로 보내가지고 나무를 좀 더 빨리 캐려고 하네요 4인킥을 좀 더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도 상점을 안 지는 건가요? 아 짓네요 짓네요 짓겠죠 여기는 어쨌든 빼먹고 나서 상점에서 좀 아이템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타이밍에 지었으면은 클리어를 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두 마리 버섯까지 잡거나 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클리어 아니면 버섯까지 클리어 아니면 버섯까지 이게 보니까 아까 전에 4인킥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딱 그때 돈이 완전 모자라지 않거든요 아니 아니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나무가 좀 더 빨리 돼야지 몇 초라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4인킥이 자기가 직접 컨트롤하면서 하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금광이 저기 대학선이어서 잘 캐지는 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컨트롤이 나무가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좀 더 빨리 캐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적화죠 진짜로 역시 클리어 했고요 에피는 네르비안 타워도 스킵하고서 핀드 스킵하고 남 50대 치고란 때리기 전에 좋아요 시작했다가 참패 국내주 Aye 최고의 아이템이 아니죠 힘 스탯 최고의 아이템 무조건 언데드는 마라템이다 무조건 무조건 마라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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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어 둘 다 양쪽 다 우선 노빌리티가 나와가지고 후쿠언스가 그 해피 선수랑 할 때는 확실히 아이템 운이 잘..좋아요 어 해골이.. 다행히 자 그러면서.. 에..그냥.. 3위.. 2위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개에 있는..지역? 어 이쪽 안가네요 이쪽 안가고 그런 타원에 걸려요 근데 위치 돌아서? 아 들켰죠? 상대방한테서 좀 벗어나고 싶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옆쪽에 있는.. 꽃게지역.. 그..거구기지역 가나요? 에 바로 봤죠 또? 아 이러면 또 사냥하기 되게.. 좀 약간.. 찝찝하거든요 불마가 어딘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 어느정도 그냥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아.. 이런게 나오면 또 짜증나죠 내 것이었어야 하는건데 저거 맞아요 저 원래 내 거였는데 에이.. 뭐 하늘 마이친? 저거.. 저거.. 문이 문을 벗어버린다.. 저.. 이런 심리에 더욱 상례해센.. 아 개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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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거 두개 잡는다고.. 레버버는 뭐 안해요 하나 더 잡아야되고 지금 근데.. 호수거 경험치를 양쪽 꽃게지역을 다 먹어가지고 엄청 많이 올렸어요 아이힍 이 tre가 더 깊은거 같으세요 이.. 강제 트라이 하나요 여기 바로.. 이날 배골이 남아잇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언제 다시 올라와요 에이.. 쎄 보호.. 아.. 아.. 아아 좋아요 아... 중간에 이다 웨라이 많아 오랜만에 드리블 보여줄법도 하거든요? 뭐 저번에 어저께도 그렇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컨실드에서는 뭐 드리블이 필요가 없죠 사실 그냥 거기만 끼게 하면 되니까 근데 와요 뭐 하는게 와요 알고 있는거죠 이건 지금 뭐 드리블 해야 겠는데요 거기 잡을게 아니냐 아 그렇지 이거 드리블 이거 드리블로 이거 진짜 막 기댕리에다가 그냥 두려워 드리블 지구만 잘하십시오 자, 드립을 자, 드립을 어, 공이라고 하기엔 어, 헥스 다시 골라야 돼요? 공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했다 어, MC공, 그렇죠 더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게 아니고 네 아이템 아, 좀 그래요 드라마틱한 아이템이 안나와요 음 드라마틱한 아이템이 시비클로 뭐, 시비클로도 있고 브릴도 있고 언얼리도 괜찮고 나름 아, 저거 이렇게, 이렇게 안 죽을 줄 몰랐었겠죠 이거는 요건 스틸 가능합니다 지금 네 시비클로는 시비클로는 스틸은 2레벨 저는 2.25 미친은 지금 딱 1렙 절반인데 되게 큽니다 혼자서 혼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커요 자 그리고 오버시어를 걸고 나서 빨리 어세심부터 처리를 하고 네, 빨리 이왕을 하죠 그리고 이 장은 비쌀은 비쌀은 2만5천원이예요 리치 2레벨 이 장은 비쌀은 2만5천원이예요 네, 이 장은 비쌀은 2만5천원이예요 저기를 혼자 잡으면 시헌이 3렙되지 않나요? 네, 되죠 비스탈볼 정말 빠른 타이밍에 시헌이 3렙이 됐어요 2차고 1렙 차이네 자 이번엔 핀 로드일 것 같고요 그 약간 1번도 똑같거든요? 근데 쎄 이게 아이러니하죠 전략 실물에 똑같은 것밖에 안 쎄는데 쎄요 웬데드가 지금 현재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바뀐 그게 없으니까 네 어 어 어 포커스 약간 승부수 던집니다 어 머니까 타이밍을 그냥 바로 던진다 지금 일단은 가장 먼 지역끼리 있거든요 맞죠 1번 제일 먼 지역 비스탈베이 너무 많을거예요 어 흠 아 잘 못한거예요 그 1번 해피가 저 멀티를 언제 확인하냐 확인하냐 혹시나 모를 이제 후위 공격에 조심해야 됩니다 포커스는 아, 플루 나왔어요. 멀티, 같이. 저 멀티가 언데드도 성공한다면, 언데드는 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언데드 레벨이 더 높아요. 자, 오미야. 자리 또 안좋아요, 보면은. 코도 묶여있는 상태고, 뒤에 지금 놀고 있고 하나는 또. 미치 무포 없다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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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턴. 아이, 불마가 바보가 되잖아요. 이번엔 커스에요, 이번엔 커스에요. 쿵. 칠턴 죽는가거든요. 칠턴 죽는가거든요. 칠턴 죽었고, 이러면. 아, 칠턴 죽었고. 네, 죽었고. 아, 커스가. 아, 피하기.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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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번에는 마나, 마나가 없어요. 저 시리헌터가. 지금 대나마나가 딱 보니까 코를 3번 날릴까면 많은데. 아, 후퇴. 후퇴하면 잘리는 건 당연한 거고. 아, 밀어냅니다. 자, 미래라면은 지금 이거 좀 더 빨리 돌아가니까 언데들 무다, 멀티가. 맞죠? 저거 해티가 가냐 안가냐인데. 근데 피토그리도 멀티 펴졌고요. 잘하네. 둘이 근데 열심히 하다를 도와주셨는데, 전연들 무게는 불구하고, 맞아요. 그것도 기회가 많더라구요. 아직도 나의 장수보다 더 나의 장수로 흡수할 수 있지. 아, 끄고 있고. 이 기회는 포커스는 게 600이상을 더 캡슬쎄요. Guillermo이 1주 잘 죽었고, 그치, 그치네. 그치, 그치. 대상은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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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는 가지고 간지. 사실 근데 벤시 하나 딱 섞어 지니까 코스 아 짜증이 더 심해져요 이건 그럼 미러포션 하나만 달랑이 있어요 아 쉐도우헌터 많아 어어어어 이거 아 이거 노바 뭐 노바 맛 알았다 어 마낭 없으니까 예 다행해요 다행인데도 이거 한 발 잡힌걸 한 발 잡혀서 다행인 한마리 해봤으면은 다행이죠 네 자 여기 정령되면은 언데드도 지금 돈을 캐고 있다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불마 무거 잘 먹어야 됩니다 아까는 네 계속 포션 타임을 놓쳤거든요 네 무거 아 레이더가 못 빠져줘요 레이더가 빠져줘야 되는데 레이더가 아 포커서 내가 그 집중을 누르면 돼요 오오 풍 좋았고 네 불마 쉐더헌터 쉐더헌터 위치 쉐더헌터 위치 아 시원히 오오오 코일 있어요 코일 많아 있어요 방금 리치평 타는데 더 많이 쓰면은 코일 킬각급으로 나왔거든요 네 위험했습니다 아 피원이 대피한다 아 자 언데드 멀티 쌩쌩 아 아 크런트가 와가지고 견제는 하는데 막을만한 친구들은 있어요 오오오 벤씨가 커스러고 옵씨가 도와주니까 에콜라이터가 블라이트 위에서는 안죽겠죠 하 에콜 에콜라이터 에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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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를 공짜로 주는 건 좀 아쉽죠 뭐 나왔나요? 뱀피 음... 뱀피 자 토템하고 타우렌... 토템... 빨리 채워주고 있는 것 같고 아 다 타우렌 토템 라찌 라찌 아 라찌가 아니죠 토템 타우렌 토템 맞죠? 아 죄송합니다 네 타우렌 토템 제가 잠시 살짝 졸았나봐요 이제는 밭녀가 될 것 같고 밭녀가 될 것 같고 너가 많아 많아 방금 전에 포탈이 저는 리치의 만화가 없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빠른 포탈 같은 느낌으로 들긴 해요 왜냐면 샘을 오크가 너무 잘 못 아 티댐드 아... 멀리 보내요 멀리 보내요 이거 포지션까지 생각해서 멀리 보내요 이거... 일단은 카운터는 당연히 이제 버서커 다수가 맞는데 이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강하긴 강한데 네 그만큼 하울 오브 테러 플러스 노바를 맞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시작한 애들이 더 많아진다 음 강하긴 강한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어가지고 왜냐면 포커스가 지금 템 준비됐기 때문에 워커가 나온단 말이죠 음 이게 포지션도 포지션인데 저게 모든 히트한테 커스를 다 걸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디스페된다고 뭐 네 근데 지금은 디스펠러가 없다는 거야 당장은 네 이거 회원 업글이 좀 필요합니다 확실히 네 공업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공업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네 네 네 이미 게임은 어 5원전으로 치면 장기전으로 지금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네 언데드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오크는 지금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그 가능성 자체는 아예 없거든요 아예 1도 아예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네 무조건 언데드가 찌를 거예요 네 언데드는 지가 선택하는 거고 오크는 오는 거 그냥 대기 타는 거죠 언제 오는지 이제 벌벌 떨려서 아니면 진짜 독하게 센터 먹을 수도 있거든요 언데드가 근데 그것보다는 언데드는 차라리 찌르는 게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 80하고 그냥 한번 찌르는 것도 네 그러니까 찌르는 게 버톤커 쌓이면 진짜 다 먹거든요 네 깎아주러 가는 거지 깎아주러 네 불맛 또 이런데 또 한번 이걸 한번 또 노렸네요 네 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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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시 마부님이 됐을 거고 저 본진에 있는 저 덴비가 아까 했었거든요 어스트를 누웠어요 아 테프 아 테프를 못 봤었네요 어 테프 팔고 아 테프 떨구고 네 아 이제 버스커 워컨인데 버스커 워컨 그래서 이것은 크게 벤시 마비 하트 손에 벤시 마비 헌 지금 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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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로 터로 아무리 급해도 땅하고 막 저런 거에서 싸우기에는 좀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들어가는 게 맞는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해피가 안 오니까 지금 좀 일단은 조급한 거 같긴 한데 임지? 임지 포션? 근데 집툰 쿵이 이게 1레비라서 범위가 좀 좁죠 그렇죠 그 포지션을 의식한 거 같긴 해요 근데 임지 포션이 윈드워크랑은 다른 게 유닛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자리를 미리 잘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포지션으로 레이드 있던 거 뭐 이런 거 한두기라도 뺏기면은 그때 또 지옥이에요 음 시시기는 언데드 상대로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정신을 봤을 때 부퇴원을 향해 인국수 89까지 자 아까 말했던 언데드가 중화룡 먹는다 말고 오크가 이제 여기다 타워를 짓고 전진 기지를 짓는다 이쪽으로 크으 두나 정말 눈에 가시네요 흐흐흐 흐흐흐 버서커 위주긴 한데 그래도 버서커 제외하고 이제 주 친구들은 이제 근접이 많단 말이에요 뭐 맞어 자 이걸로 여기 뭔가 하려는 거 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몸 이걸대 내가 갈 순 없고 니가 나와라 방구의 범위로 100채울 생각인 것 같아요 아 팔아요 팔기까지요 혹시 해피스타에 아 그러니까 림보스도 안 발려져있었네요 아까 나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전 해피가 이런 플레이할 때 의자 제끼고서 그냥 관전할 줄 알았네 그렇게 낫네요 포커스는 포커스는 그 답답은 저는 해피스타일 할 때 의자 제끼거든요 또 그 때 총유디 저 윈드라이더 깔 수가 죽어 저는 어몸이 지금 이제 나오는 것까지 하면 되겠지 네 바삭하다 보니까 좀 앞에 택커를 세우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토로 저 너무 셔요 아 시각적으로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 블라이트 필터 좀 이거 실력이 안 좋은데 네 제 이제 자 사실 어떻게 맞추냐 뺏겨요 뺏겨요 다 뺏겨요 지금 큰일났어요 다 뺏겨요 아 자리 너무 안좋아가지고 다 뺏겨요 어 묶었고 다행히 묶었어요 좁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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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툰 위치가 노출 힐스 한번 들어가야될거 같은데요 자 여기 해피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자원보니까 자 포지션 안다는게 제일 중요해요 자 포지션 안하러 갔다 코도 코도 오케이 아 벗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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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스로 코도 다행히 숙청인데 숙청 아 아직 못했어요 오오 아직 무조건 없고 아 뺏니다 뺏니다 아 약간 밀려 최정은 오오 저근데 오오 오오 아 어 아 아 아 뺏겨요 아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언데드가 포탈이 없어가지고 딱딱 잘못해가지고 영웅 흘리면 또 이제 퍼스트 잃은거에요 피상태가 안좋아요 지금 보면은 포크가 힐스가 이미 둘 다 나간거거든요 네 어 풀나 이신니어를 언데드가 걸어요 자 배신약수총 자 풀머짐 잘못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아아 보러오까지 네 너무 빨렸어요 너무 너무 어 너무 빨려오지 않나 와 저안에 노아같은거 들어가면 너무 아프지 않 에에에 아 누바가 그쳐 너무 빨려왔어요 가죽으로 한방에 아아 둘 다 60대로 복감 멀티 포기하네 와아 와아 어어어어어어어 김무수가 갑자기 한방에 15 5마리가 없어졌어 음 dye 야 네 십이가 없어졌어 한방에 5,4,3,5,4,3? 아, 이렇게 되면은 갈수록 영웅 억제기가 있는 엄데드가 같이 크면은 상대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오큐는 자, 이 정도면 거의 포커 선수는 중앙에 멀티를 했을 때 투자한 것만큼의 과연 본전을 찾았는가? 일단 근데 그거 지키려고 죽은 유닛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같이 죽긴 했는데 과연 자원을 캘만큼 캐서 이제 홀이 깨진건가? 유지비 때문에 캔 게 캔 게 아니거든요? 포커 선수 지금 아까 9으로 많이 써가지고 지금 나무가 없긴 해요 다시 진출하네, 미드로 네 자, 콜로 받고 잠깐만, 더스트가 무더진 상황이라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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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적, 예 사위버 탄탄회는 700%, 대사이트가 가장 좋은데 아까 제가 물어봐, 대나가 오래비 때문에 안 죽을때 아, 지금 뵙라 아이고, 이.. 아이고, 이.. 이.. 아까 상대를 안 했으면 아이고, 이게 다 이렇게 다 하는 토요일이야 . . . . . . 포호 선수는 80을 채웠으면 저 쉐더가 언제 나왔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쉐더가 아닌가요? 그냥 나무 캔 건가요? 나무가 계속 많았을 것 같은데 타워를 더 많이 짓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쉽네요. 그랬으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타워가 더 많은 건데 림포스트가 지금 보면 최근에 냈잖아요. 그쵸. 그니까 그거 해야죠. 같이 하고서. 림포스트가 안 지어진 상태에서 많으면 아 이거 언덕입니다. 여기도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두 마리 밑에! 두 마리! 칩튼! 칩튼! 무퍼 없어요 칩튼! 어 넘겼어요. 벤시아식! 좋아요 잘 파워 들었어요. 포커스! 잘 들어갔고 아 근데 확실히 제가 평가한 느낌이네. 칩튼 칩튼은 가요! 칩튼은 가요! 칩튼만 찍은 전사! 칩튼 전사했고 버섯 호라이는 어? 칩튼만 찍은 전사! 칩튼만 찍은 전사! 버섯 호라이는 저게 여웅 스킨쇼로 커버가 돼요. 저게. 네 그렇죠. 아 핏로드라 핏 로드라 핏 로드! 핏 로드! 뭐야! 오아! 링크가 지각지 걸려 있어가지고! 우와아! 말이 안 돼! 오오! 대박이! 우와! 우와! 지지리 아 해피가 승리하면서 어 마지막에 죽는거 아 자 해피가 2등으로 승리하면서 해피가 4강 진출합니다 아 아 아 아